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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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성을 따서 우씨하고 임씨 우림정원으로 졌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5천원 내고 산책로를 돌아보고요 카페에서 차를 주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차를 주는 것 같아요 큰 연못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메타 세카이어 산책로라고 합니다 옆에 돌로 만든 길도 있어요 천천히 힐링 코스 힐링 코스는 산으로 올라가고요 왼쪽으로 가면 장승이 있나봐요 등산화를 착용하신 분만 등산화라고 되어 있네요 뭐 너구리하고 뱀도 나온대요 양쪽으로 가면 장승이 있나봐요 양쪽으로 가면 장승이 있나봐요 상태바라 장승이 있나봐요 나무를 좀 모양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진짜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형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데요 나무들은 예쁘게 깎아 놨습니다 시비지 육식동물 시비지 육식동물 시비 육식동물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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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작약꽃인가 많이 폈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지고 지금 열매만 조금씩 달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차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과일은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차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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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